난 13살 강아지 나이 들수록 근육이 사라지고 있어 엄마 맛있는 단백질 발을 찾았어 강아지도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해요 애미야, 내가 먹어도 먹어도 살이 빠지는 이유가 들어서구나 디나 언니, 이거 먹고 근육뚱뚱이 돼보자 이거 짱 맛있어 보여 아로니아의 주성분인 안토시아니 근육감소를 억제하고 근육감화에 도움을 준대요 내 근육 소중해 이제 먹어볼까 나 이거 한 개 다 먹는다 단비언니, 내가 먼저 먹어볼게 이번엔 나야? 아니, 나야 단백질 원래 맛대가리 없는데 이건 뭔데? 와이디 마신놈 내 눈빨이 피어날 것 같아 내 눈빨이 피어날 것 같아 내 차라리 내 차라리 내 차라리 내 차라리 등이 비켜 너는 못 참아 오늘은 한 개 다 먹으면 안 될까? 아싸 득템 아싸 득템 엄마, 제가 이게 꿈이야, 슬취야 한 개 다 먹다 아니, 너무 행복해 멍식스는 모두 노련견이니까 노련견 단백질 섭취는 필수입니다 수정 너무너무 Gemini